어... 일단 두 곡을 연 따라서 할건데 첫 번째 곡은 그... 어... 프로듀서 중에 코드쿠스트라는 프로듀서 아세요? 알아요? 스타됐어요. 이제 스타만 됐어요.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안 그랬는데 스타만 들어서 연락도 잘 안되고 어쨌든 그 분이 써주신 코드쿠스트 오빠 써주신 X라는 곡과 X2라는 곡이 있어요. 얼마 전에 나온 그런 게 X2는 이렇게 두 곡을 이렇게 바꿔서 부를 예정입니다.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오늘 들어보시고 좀 느낌이 좀 다 많아줬다 하면 부르도 많이 들어주세요. 알겠죠? 네! 빨리 들을게요.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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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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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